건들지마 내 정말 이러다가 감옥 가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건가 정말 뚜껑 열려줄게 내 정말 건들지마 내 머리는 건들지마 제발 건들지마 건들지마 핸드폰 비번 건들지마 건들지마 알렉스 안 건들지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마 정말 미치고 발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가 감옥 가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뚜껑가 정말 뚜껑 열려줄게 내 정말 뚜껑 열려줄게 내 정말 마지막 셀카라도 마지막 셀카라도 짓게 해주세요 까찌팔 시각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상 재산병사건 양평 명풍 백주가 조장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이건 술이름이 아니에요 이채양명주 이채양명주 윤석열을 다 내봅시다 윤석열을 다 내봅시다 윤석열 지하에서 이제는 더 못살겠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 탄핵하자 탄핵해 이러다가 이 나라에 전쟁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미국에서 핵들여올 필요없다 옛다 핵받아라 핵중의 핵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국회의 의원도 이틀만 카이스트 졸업생도 이틀만 자기편 의사도 이틀만 국회의원 부모는 돈들만 민주주의 정책은 거부권 독도는 이미 일본권 비올백 마누라는 망할 것 기다려라 천벌이 간다 미국에서 핵들여올 필요없다 옛다 핵받아라 핵중의 핵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미국에서 핵들여올 필요없다 옛다 핵받아라 핵중의 핵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한동훈이 말하는 개같은 정치 네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개같은 정치 윤석열 갱노릇하는 네가 개같은 정치 김건희 개노릇하는 네가 개같은 정치 야당 대표 검찰 수사 개같은 정치 깐족깐족 아주 가리 개같은 정치 까치발 꽃개선 개같은 정치 후보 제끼고 셀카 찍는 개같은 정치 이 개같은 정치 오우 개같은 정치 윤석열 윤석열 똘마니 김건희 윤석열 똘마니 김건희 똘마니 네가 바로 쓰레기 개같은 정치 쓰레기 개같은 정치 쓰레기 개같은 정치 이 개같은 정치 대통령 판명이 합리적이다 윤석열 탄핵이 합리적이지 김건희 구속이 합리적이지 국힘당 해체가 합리적이지 국힘당 해체가 합리적이지 한동은 수사가 합리적이지 대통령 탄핵물결 파죽지세 신난다 탄핵이다 파안대수 집집마다 국 끓이자 대파구 윤석열 똘마니 대통령 판명 윤석열 탄핵이 합리적이지 김건희 구속이 합리적이지 국힘당 해체가 합리적이지 한동은 수사가 합리적이지 대파구 김건희 구속의 김건희 구속이 합리적이지 김건희 구속은 전산 골창